전국 언론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구조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4월 21일과 30일에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 사이에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이 파일에는 이전 수석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을 비판하는 KBS 보도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하거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